제주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바로 서귀포시 남원읍 수막리인데요. 막대한 중산간부지의 환경훼손 논란 속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고 이제 도의회의 동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따 끔 기자금 보도합니다. 새롭게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될 예정 부지입니다. 사업자가 예산 1,300억 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조성할 면적은 233만여 제곱미터. 태양광 패널 면적만 81만 제곱미터를 넘어 마라도 면적의 3배에 육박하고 발전 용량은 100메가와트로 태양광 발전으로는 제주 최대 규모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사업 부지에는 나무 3만 8천여 그루가 자라고 팔색조와 애기뿔, 소똥구리 등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수막리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부지입니다. 이곳에 공사가 시작되면 주변 자연환경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고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안건에 상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심의위는 통과, 의결했습니다. 다만 수목 20계획과 수자원지구 보전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도내 태양광 발전은 1,400여 곳에 발전 용량은 470메가와트. 제주 녹색당은 전력 수요가 떨어지는 봄, 가을 철이면 인위적으로 발전량을 줄이는 출력 제어가 이뤄지는 상황에 생태를 훼손하며 발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생태적인 현저한 변화를 주면서 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도심지 안에서 다양한 건물들, 대규모 건물들의 옥상이라든가 지붕들을 활용하면서 도심지 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이... 하지만 제주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